스쿠? 네. 핑, 핑 조금 높은 데로 가시면 돼요. 아니면 친구 따라가게 하면 돼요. 비밀번호 키쉬드 아닌가요? 키쉬드예요. 키쉬드. 가운데 아이가 하나 붙는구나. 아이, 또 이 서버 또 안 들어가지는 거 아냐 형. 계속 제자 피해야죠. 아, 대박이다. 듀얼도 있고 진짜 할 말 없는데 쟤네. 아, 듀얼도 우울해요 이제. 듀얼를 못 할 것 같아. 대박. 한 번에 사람들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파라독스 없다고 뭐라고 하는 거냐? 솔직히 파라독스 주어서도 별 차이 없어요. 파독스 서버야 뭐. 듀얼림은 그나마 좀 나은데. 아, 이거 또... 또 지금 1번 서버 들어가니까 지금 서버가 마트 행위가 왔는데. 지금 맵이 다크 포레스트인데요. 아니, 다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면 바뀔 거예요. 파티하고 있어요. 네, 저 지금. 그래서 좀 이따 들어가서 바뀌면 말해주세요. 바뀌었어요? 컴이 안 좋아서. 천천히 오셔. 천천히 오세요. 난 컴이 나쁘지도 않는데. 왜 이러지? 게임 좀 재접해야 될 것 같은데. 바뀌었고 접속했어요. 천천히 오세요. 네. 어! 아,가요? bride. 네? 나이트 하려는데 아 기름 존나하네 맨함만 하니까 또 질리고 요글래프 안해가지고 맨함이 제가 봤는데 팀플은 진짜 안좋은 것 같아요 듀얼 때는 괜찮은데 듀얼은 진짜 저 요글래 또 맨함을 안해서 그냥 나이트로 하려구요 근데 요새 요새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뭐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듀얼은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로 있는데 그 남아서 계속하는게 아니라 위노스테이안이예요? 아닌거 같애 묶어보세요 저 잘 몰라요 지금 접속도 안되어 있어갖고 두개 다 하는거 아니에요? 두개 다 하면 재밌고 이번에도 맨날 위노스테이안은 하지말려고 하지않나 두개 다 할거같애 두개 다 할거같애 또 자기들 서브인데 뭐 위노스테이예요? 저 지금 엄청 오래걸리지 저도 지금 로딩이 칼이 막 수십번 휘두르고 있는데 안된다 위노스테이예요? 칼이 쓰레기 같은거 안되네 이게 또 로딩이 된다해도 자꾸 화면이 멈추니까 로딩 좀 게이지로 해주면 안되나? 아 예전에 그거요? 아 예전에 그거요? 게이지땡 기억도 안 나네 이거 왜 칼돌렸던거 같애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